이번 순서는요, 완벽한 몸매로 거듭나는 시간, 워너비 갓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워너비 몸매로 만들어주신 명현만 트레이더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격 뛰기 선수 명현만입니다. 살아있는 갓바디 김정균 코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격 뛰기 선수 김정균입니다. 워너비 갓바디 실전 첫 주, 어떤 동화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바로 명현만을 이겨라. 네? 명현만... 명현만을 이겨라. 명현만을 이겨라? 잘못 들은 것 같아. 저희가 어떻게 이겨야, 진짜 말도 안 돼. 이기면 이거 지우는 거예요? 오, 오, 진짜?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벨트를 준비한 이유가 다 있어요. 아, 진짜요? 뭐 했죠? 제가 제왕 느낌이지 않습니까, 제왕. 예. 예. 제가 최종 보스니까 최종 보스를 만나기 전에 김정균 선수를 먼저 상대해야 됩니다. 와, 이게 가능하다고. 중간 보스 느낌인가요? 네. 그럼 이 벨트를 일단 상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최종 보스. 네. 이 벨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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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사람 다 해도 저희 못 이길 것 같은데. 1대 1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실전 스파링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나? 핸디캡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조금 다릅니다. MC분들만 공격을 하고 저희는 공격을 안 할 거예요. 어, 그럼 방어? 방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방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우리가 때려줬으면 우리 발이 아팠잖아요. 김정균 선수가 이제 방어만 할 거고 김정균 선수의 턱을 때립니다. 턱을? 턱을? 제 턱을 가격하시면 저는 KO입니다. 못 찍을게요. 저희가 저번에 알려주는 거 있죠? 원투 기술, 그 다음에 툭, 어퍼컷 그 기술로 해주셔야 돼요. 다 까먹었는데요? 뭐더라? 뭐였죠? 일단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배운 거 원투 동작 다섯 번만 해볼게요. 우리 그 전에 배웠던 회전하는 거. 네. 자, 원투 가겠습니다. 자, 원투. 원투. 다시 하나. 원투. 허리 더 돌리세요. 허리 더 세게. 하나. 원투. 다시 하나. 원투. 그렇지. 하나. 원투. 빨랐어요. 진짜 빨랐습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자, 이수경 씨대 김정균 선수. 자, 준비되셨죠? 네. 그럼 터치. 네, 터치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은 1분되겠습니다, 1분. 1분 동안. 짧다. 김정균 선수는 공격을 안 할 거고, 성남 김정균 선수는 턱을 간격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준비. 정확한 기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자세로. 그렇죠.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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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언니, 화이팅. 저렇게 빨라. 언니, 겉만 주세요. 겉만 주세요. 겉만 주세요. 긴 리틴 사진 찍어야 돼, 긴 리틴. 언니, 화이팅. 언니, 아래는 노려, 아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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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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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아. 스톱, 스톱. 1분 지났습니다. 아,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진짜. 서로 인사. 자, 2라운드. 자, 2라운드. 자,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2라운드. 자, 주희 씨 오세요. 떼? 언니, 올려놨거든? 네. 나 힘을 빼놨어? 나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응. 둘째 하나가 쳐. 그러니까 어려워 보여요, 우리. 아니야,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못하면 힘 빼라. 도미 언니를 위해 제가 살짝, 저는 불경으로 더 힘을 빼볼게요. 아, 어떡해. 불경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뛰어. 탱커처럼. 어, 탱커, 탱커 좋다. 자, 주희 씨 준비되셨죠? 네. 자, 글러브 터치. 네? 글러브 터치. 인사, 인사. 터치했지. 터치하셔야 돼요. 자, 파이팅. 터치, 터치. 아, 했잖아요. 네. 좋아, 좋아. 뒷선자 좋아. 우와. 틱커, 틱커, 틱커. 없다. 딱히 한다. 내가 어디서. 언제까지 Confirger episod이야? 오, 오a. 1, 1, 1, 1, 2! 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는 안 돼요. 1, 2! 나 저 땅이 많이 빼놨어. 지혜지야. 날씨가 여기. 자 여기까지. 1분 되게 길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 정도로는 사실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 계획입니다, 다. 맞아요, 저희 나름 전략을 짜고. 지금 바로 3라운드 가야 돼요. 오케이. 화이팅! 충분해. 후배니까 이 정도 뭐. 화이팅! 이날만할 기다려왔다. 야! 보현 씨는 좀 쎄니까 저거 좀 꽉 채워주세요, 글로벌. 되게 힘들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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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네? 1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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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전 범융! 오오 전ới 저도 너무 긴 거 같아요. 한존 범융! 오오! 아아아악! 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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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감이에요 소감이요? 나 못 때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때리셨나요? 끝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역시 뽀미 언니 괜찮으세요? 근데 진짜 작전 성공했어 시작할 때부터 힘이 빠져 계셨어요 1라운드에서부터 힘드시다가 진짜 고생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3명 선생님은 한 명이서 제가 평가하면 보민씨가 굉장히 발빠르게 막 들어가시네요 한 방을 누리시는 대단하시네요 오늘 그래도 이 사람은 장난이 아니었다 1등 누구일까요? 본인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1등은 이제 당연히 저의 코를 가격하신 보민씨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대단합니다 인정민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데도 대단합니다 원래 세종버스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 배웠던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 연습만 살 길이다 다들 연습 많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자료는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대왕을 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습 끝내 맨날 해야겠다 다음 주에 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찜질 꼭 하세요 네 어떡해요 오늘도 벌써 뷰티타임 헤어질 시간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뷰티타임 가지마 가지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내나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 끝판왕 어마어마한 꿀팁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러 가야죠 맞아요 아직 보여드릴 이템이 가득 가득하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저희 MC들이 엄청난 뷰티 꿀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예뻐지는 시간 뷰티타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